아 예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마이 스톤스의 리더 이상래입니다. 정말 오늘 이렇게 멋진 승공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약 한 20, 30년도,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이상 되는 그런 올드 팝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실 텐데요. 이 곡들은 다 아시는 곡들입니다. 그래서 귀에 들으셔서 익숙하신 곡이시고요. 그리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그런 노래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노래 저희가 1부에 한 8곡, 2부에 또 한 8곡, 또 그 곡도 있으며 노한,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불러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 공연은 저희 연주인만 연주해서는 안 되죠. 어떤 부분이 있어야죠? 여러분들의 호응과 환호가 있으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여러분 다 그런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보내드릴 곡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룹이 있다면 어디, 어떤 팀을 꼽을 수 있을까요? 비틀즈, 비틀즈. 아, 당연한 비틀즈죠.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비틀즈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룹 사운드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비틀즈 노래 몇 곡을 또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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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